얘는 기동성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2호가 많은 이유는 모르겠네 그러게 테스업인데 왜 2호를 탈까 궁금한가 외국인들이 그러게요 장전속도는 3.16 아우 지성 아우 느려 얘는 좀 확실히 둔하다 기동이 아우 아씨 조종 왜이렇게 힘드냐 컨트롤이 안돼 컨트롤이 어? 어? 파이어 고철이라서 탄소금 빠릅니다 어? 백업해주자 얘가 체력이 워낙 없다보니까 함부로 나대지는 모네요 조심 내 이럴 줄 알았다 ã픽 힝 힝 힝 야구르지 야구를꺼다... 외녀석 아르 Eight!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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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넌 낯막을 수 없어. 레디 투 파이어. 레디 투 파이어. 에너미 비이클 디스트로이. 레디 투 파이어. 얘 기동사격 왜이러. 왜이렇게 잘맞지? 어이 미쳤나 이거? 어이 왜이래 이거. 기동사격. 뭐니? 그냥 오토사격 걸고 달려봤는데. 되게 잘맞네. 롤쑤. 아! 아우 느려. 어허허허헣. 이게 약간. 아 진짜 느리다. 약간이 아니야 이거. 뚜루두루두. 보이나? 보이나? 넌 뒤졌다. 핑타이거의 옆구리는 제가 접수합니다. 또는 포탑을 접수하죠. 에너미 아몰 디스트로이. 에너미 아몰 디스트로이. 의외로 명중률 좋네. 잘맞네. 장걸인데도. 되게 탄이 올곧게 날아가요. 죄송. 보통. 꼬룩이었네요. 그냥 운빨이었다고 생각하죠. 운이었군. 아닌걸로. 당신의 엉덩이를 내가 가져가요. 아. 미운 사람. 안녕. 오. 4킬했어. 딱봐도 내가 1등이네. 오. 야. 뭐 훈장 뭐 이상한거 엄청 많이 줘. 훈장 다발이여. 뭐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1400딜. 인데. 8티어를 많이 때려서. 어. 겨금치만 많이 먹었네요. 오케이. 어. 개인적으로. 얘는 주포가. 클립식이랑. 그냥. 단발로 되는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둘다 써보니까. 얘가 더 좋네요. 저는. 얘는. 30. 그. 20초 장전에. 5발밖에 못쓰거든. 그래서. 되게. 좀. 현자타임 동안 할게 없어가지고. 불편한데. 얘는 그냥. 3초마다 계속 갈길 수 있어가지고. 내가 원할때. 갈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주포를. 만약에. 본섭에서 쓴다면. 쓸 것 같네요.